네 안녕하세요 빠르크의 모션파이브 3분 강좌 오늘은 예능자막의 기본스타일 보시는거와 같이 이런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널컷 타이틀을 선택해 주세요 타이틀을 열어보시면 두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가 있습니다 화면 배율을 피트로 설정을 해주세요 작업하시기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레이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책 욕심많은 독서만이야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한 후에는 항상 선택 툴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세이프 존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막 작업을 할 때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입력한 글자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스펙터가 있지만 HUD도 있습니다 HUD도 항상 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글자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크기를 일단 슬라이더 드래그를 해서 이제 키워 보겠습니다 키워 보니까 좀 정확하게 숫자를 좀 입력해서 하고 싶다면 인스펙터에서 숫자 값을 입력을 하세요 125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본고리 같은 경우에는 볼드로 지정을 하고요 문단은 중앙 정렬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 정렬된 볼드 글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책 욕심을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어퓨런스 탭으로 가서 페이스에서 이제 색상을 바꿔줍니다 RGB 슬라이더에 이제 들어가셔서요 숫자 값을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R은 254를 입력을 하고요 G는 137 B는 146 자 다 입력을 하셨으면 창을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글자 색상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독서 마니아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색상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RGB 슬라이더에서 R은 188 그리고 G와 B는 255의 값으로 두시면 어 보는 거와 같이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능 작업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외곽선 그림자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영역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인스펙터에서 외곽선 아웃라인에 체크를 해 주세요 자 체크 후 이제 색상은 어 이제 색연필에서 니콜 라이스 네 검은색으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2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의 외곽선이 어느 정도 생겼고요 이제 그림자 드랍 쉐롯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불투명도 옵션은 100%로 입력을 하고요 어 불러는 좀 이제 글자를 흐릿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그림자니까 10으로 입력을 했고요 거리도 역시 디스턴스도 1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예능 자막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책 욕심 글자가 좀 바뀌지가 않았어요 색상이 그래서 다시 색상을 바꾼 지금 작업입니다 146을 입력하고요 엔터키 리턴키를 눌러 주셔야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파이널커프로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모션파이브에서 파일 세이브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름과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름은 일단 스타일 01번 그리고 카테고리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 빠르크의 3분 강좌로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커프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의 빠르크의 3분 강좌에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자막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입력한 자막은 파이널커프로에서 또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책 욕심 뭐 이런 글자도 그냥 음식 욕심 뭐 다양한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자막 스타일이죠 그래서 모션파이브에서 폰트를 바꿔서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폰트만 바꿔도 다양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